자, 여기 보면 여기 을껄요가 나왔습니다. 을껄요. 하이바 알아볼게요. 고 하이바. 근데 얘가 찰라, 벌렐라, 벌렐라, 행릴라 하잖아. 그러면 다이소, 다이소, 토이, 러쩍 콩고블라이크, 러쩍 당척요. 왜냐하면 얘는 쥔 년 수준도, 늑 수준도, 꼬 찰로이 토이예요. 총 찰로이 토이예요. 콘테스 윙 밍트원도. 그러니까 꼬 찰로이니까 좀 사우디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엄에서. 그래서 꼬 밍트원도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을껄요는 찰라, 벌렐라, 벌렐라, 행릴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쥔 점 찰로이 토이예요. 바로 보겠습니다. 세븐 년야. 주말이예요. 다른 친구들 각방 카? 뭘 하고 있을까? 당람쥐이니. 글쎄, 세븐 년. 아마, 아마, 걸렐라, 세븐, 능어이, 당람쥐이니. 다들 어떻게 하면 뭐예요? 당람쥐이니. 자,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냥 찰라, 벌렐라, 벌렐라, 행릴라, 맞아. 근데 이제 거우 찰로이해요. 그런데, 너네가 이걸 사우디엄에서는 친한 사람에게만 사용하세요. 지수, 정, 정의, 텐트웨트. 좀 냄둑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우스나, 띠어보이나, 하라버스 암덕기나, 이렇게 을껄요 하면 안 돼요. 조금 콩냄뚝이고 친한 사람만. 뭐, 선생님이 위비한테, 야, 위비야, 뭐, 민수동소이. 민수아, 민수 집에 갔을걸요? 민수 집에 갔을걸요? 이렇게. 좀 편한 사람, 관회 좀 턴틱하면, 뭐, 이 쓰우스분들은. 좀 냄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우디엄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계속 보자. 그렇지만, 디엄한 송바우서세도. 자, 내가 진짜 이런 거 싫어한다. 자, 봐봐. 여기 을껄요는 짝라, 걸렐라, 거베라, 행길라소요. 근데 을껄 그랬어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얘는 까임묘현, 호현이에요. 아, 진짜. 그쵸? 다시. 얘는 을껄요야. 얘는 걸그랬어요입니다. 이거는 호현입니다, 호현.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VV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호현하죠.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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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지금 행복할 텐데. 아, 결혼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냥 우이꺼우에. 우이꺼우에 을껄 그랬다가 있으면. 아, 이 땅사만 있나? 호현이요. 그래서 그냥 쓱 하면 돼요. 룩 더 깻쎄 깻쎄 웨이꺼우에 을 껴았티토 루마코 테레나 호현이. 이렇게. 그냥 을 걸 그렸다? 그러면 얘는 그냥 호현입니다. VV야, 이런 남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네. 아니에요. 아니야. 그 남자친구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있어요. 아, 한국에 있어요? 네. 후회 남도 쓰고 있네 네 그래 그래요 어쨌든 을 걸 그랬어요 이거는 오해할 때 사용합니다 간단해요 너네들도 읽기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거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상황을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랬어요 을 걸 그랬어요 아하 딱 사나에 딱 오해하냐 알 수 있잖아 바로 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했잖아 알아야 돼 인사를 해야 돼 알겠습니다